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이제 개수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텐데 태어난 날짜 중에서 개수일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일간보다 가장 유리한 입장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물론 사주구조에 따라 불리하거나 조심하시거나 소극적으로 이 운을 대처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목화의 운을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개수일간 분들 중에서도 남성보다는 음의 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께서 이 목화 운을 더 반갑게 여기시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성은 양의 운동을 하고 자연적으로 여성은 음의 운동을 합니다. 음이 불리하고 양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특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개수일간 분들의 동그라미를 간단하게 그려보았는데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 도와주는 글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토끼묘와 그리고 뱀사가 있습니다. 목화의 운동, 식상과 재선의 운동을 가장 반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섯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인데 2022년도가 이민년입니다. 그러면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청관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 상관 아래에 포함된 에너지가 병화라고 하는 정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과 정제가 함께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일간은 대단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자축이 2019년도가 기해년이었고 2020년도가 경자년이었고 2021년도가 신축년이었는데 이 신축년이 참 버거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22년도 이민년은 상관과 정제의 운동으로 크게 틀어지는 해고요. 드디어 고생 자체가 끝났고 본인의 통장에 남는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눈도 팔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음해 운동을 하시는 분께서 목과 화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해 자체가 상관이라서 청관의 지지를 받았을 때 청관은 정화를 끌고 오는 속성이 있어요. 이 임수가. 그래서 목의 운동을 어차피 또 하게 되고 청관 지지 자체가 상관 운동의 목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아주 크게 반기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상관은 상관은 토에 해당하는 관을 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국토가 이루어지는 거죠. 목국토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관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만 이 상관 운동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세금을 좀 더 적게 내기 위한 어떤 편법 또는 나쁘게 말씀드리면 탈세 많이 벌어도 적게 신고하는 위법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관련된 일은 참 신나는 한 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놀러 다니는 일도 많을 것이고 이제 상관, 식신, 또 정제, 편제 이런 재성 운동으로 가다 보니까 충분히 마시고 즐기고 또 예술활동도 아주 원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상 운동이 또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볼 텐데 식상은 목의 기운이고 상관은 개수분들께 간목이 됩니다. 간목 입장에서 이 이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건럭지 환경이 되는 거죠. 왕성해지는 것이고 식신도 을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왕지가 됩니다. 굉장히 왕성해지는 거죠. 이 목의 식상 자체가 왕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계가 아주 재미집니다. 생계 관련으로 아이디어라던가 부하직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거의 기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또 이 재성의 흐름이 바로 화기용인데요. 정제가 병화입니다. 역시 이 호랑이 해에는 장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해다 보니까 이것저것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생겨요. 뭘 해도 본인이 유리해지는 거죠. 편제 장생은 오히려 재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금이나 겨울 기운, 가을 겨울 기운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던 것들을 싹싹 긁어서 다 탕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을 겨울 기운이 강한 분들, 튼튼한 분들은 괜찮아요. 그럼 이제 관성을 볼까요? 관성이 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했는데 관이 뭐냐면 여성분들에게 남편도 되고 남성분들에게는 자식은 되고 전체적으로는 명예, 그리고 직장에서의 타협인자입니다. 정관은 여기서 무토가 되죠. 무토는 병화의 힘을 빌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2022년도의 장생지의 도입니다. 명예가 상승하고 또 실제로 승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수분들 중에서. 그러면 평강, 기토는 같은 환경에서는 사지의 노이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인성에 해당하는 이 금기운 같은 경우는 정인이, 즉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이게 경금입니다. 경금과 편인은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력해지는 거죠. 힘을 못 써요. 이 호랑이 환경지에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절지에 놓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환경지가 신금, 편인도 이제 태지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시 분리되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인트로 과정을 꼭 듣고 이제 첫 번째 기둥인 개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개축 1조입니다. 월 기둥 자체를 개축 월을 쓰시거나 아니면 개수일간인데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함께 들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개축 기둥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가볍게 그려볼 텐데요. 이 축이라는 것이 바로 편관입니다. 편관을 깔고 있어요. 내 편이죠. 개수가 안정된 기둥 위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이 축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내 부모가 있는 금, 이 수의 근원지에 해당하는 금의, 즉 인성의 창고가 됩니다.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인 상황인데 개축 분들은 개해의 기둥을 가진 분들만큼이나 힘이 있고 또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는 것을 싫어하고 뒤처지는 거 그리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셔야 돼요. 어쩜 이렇게 뭘 잘하세요? 어쩜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세요?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주시면 이 개축 기둥을 가지신 분들은 말 그대로 백호 기둥이거든요. 참 일을 신나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깔끔하게 하고 또 깊이 빠져듭니다. 이분들 측도 지장관을 보시게 되면 개신기, 즉 개수비견을 그리고 신금, 편인을, 기토, 편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리 자체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에 대한 채찍질을 게을리 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럼 이분들이 2022년도를 이제 만났어요. 이민년을 만나게 됐고 임수는 정화를 꿇어서 목에 웅동을 한다고 했고요. 이 목은 임목도 목이기 때문에 크게 전부 위아래로 통일돼서 식상화 웅동, 즉 상관이 놓여있는 상황이고 위에만 겁제입니다. 그런데 겁제는 거의 힘을 못 쓰죠. 오래.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상황입니다. 자, 개축 기둥 자체가 이민년을 맞이했을 때 이 지장관 길이의 변화가 참 흥미롭습니다. 무토, 병화, 감목 무토는 정관, 병화는 정제 그리고 감목은 상관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병, 신 이렇게 암합이 되고 갑, 기, 암합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여기도 무게합이 돼서 모두 암합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추운 글자인 축을 가지고 있던 분들께서 이제 어른이 녹을 수 있는 달로 따지자면 2월 초부터 들어오는 글자가 이 세운으로 1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목극토록 겉으로 볼 때에는 편관이 붕괴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불편한 환경이라던가 특히 직장 그리고 일을 해오셨던 방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개축 기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겉으로는 뭔가 큰 변화를 이제 겪으실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큰 변화 부하직원 때문에 특정 개축일주나 개축월을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오히려 크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로 들어왔다더라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있었던 남자 부모님들 결혼하신 분들이 귀여운 남매에 해당이 되겠죠. 이분들도 역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다만 가을과 겨울 글자를 튼튼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가을과 겨울 글자들이 적은 분들에 한해서는 그 기회가 소폭 줄어들고 이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식상운동으로 즉 상관운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개묘 기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묘도 마찬가지로 개묘를 원로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묘월에 태어나신 개수일관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3월 초에서 4월 초 양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계절에 해당이 되시고요. 2022년도를 이제 맞이했잖아요. 개묘 일주나 개묘 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혼자서만 이기적인 분들이 아니세요. 좀 무리하게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콩알 한쪽도 나눠 먹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밥그릇이라든가 본인의 위치가 위태위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위하다 보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개수일관에게 천일기인의 글자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묘하고 산대 이 묘가 바로 천일기인입니다. 이걸 깔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렇게 식신을 깔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참 그릇 자체가 남다릅니다. 재주도 많으시고 그만큼 또 오밀조밀한 능력도 많으시고 활짝 핀 화초 위에 앉아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되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다만 너무 퍼주다 보니까 그만큼 두각을 드러내기가 힘들고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착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민연을 맞이하게 되면 임수는 정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목의 운동을 크게 하고 상관운동이고요. 그리고 이 인목 자체도 상관이에요. 목욕지 환경이 이제 놓이는 거죠. 개수가. 이렇게 묘가 인연을 맞이하게 되어서 지금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을 지장관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토, 병화, 감목 역시 상관과 만나게 되면 크게 목국을 이루게 돼요. 묘가 인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국이 되면 식상화 운동이 일어나서 개묘 입장에서도 따뜻한 상황으로 가시는 부분이라 가을과 겨울 글자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 운동, 식상화 운동으로 인해서 더 힘을 많이 빼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부하 직원 때문에 더 내가 어려워지거나 또 자신의 그릇을 더 찾기 힘들어진다거나 생계가 버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가을과 겨울 기온이 튼튼하거나 든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식상 운동으로 인해서 재성인 화를 끌어들여요. 목생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금, 금전, 부동사 매매 그리고 경제활동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쉽게 풀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나요. 가게를 하나 더 세운다거나 간판을 하나 더 건다거나 통장을 하나 더 늘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식상이 바로 자식입니다. 본인의 입지도 당연히 넉넉해지겠지만 내 아이들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수일과 모두에게 해당되는 좀 아쉬운 점은 여성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개묘 일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전부에게 다 그러합니다. 이제 개사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사도 역시 천일기는 깔고 있어요. 이 사화가 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옆에 잠깐 그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정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성을 깔고 있는 동시에 개수 입장에서 퇴지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의지를 해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세요. 이분들 지금 지장관을 또 보시면 무토, 그러니까 정관이죠. 그리고 경금, 정인이고요. 병화, 필요한 정제입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이민기둥을 새해로 맞이했습니다. 참 영향을 많이 받으실 텐데 임수는 정화를 끌고 와서 모계운동, 즉 상관운동을 하게 되고 임목이라는 이 글자 자체만으로도 인사형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상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병화가 여기도 들어있어요. 이 정제가 여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병화 정제에 에너지가 굉장히 폭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시고 개수 1주, 6가지 1주 중에서 이제 이 사화의 특성답게 사오미로 흘러가는 이 특성답게 굉장히 일을 잘 추진을 하시고 일을 잘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로써 아니면 권유라던가 제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기 가면 돈이 더 잘 벌려진다. 아니면 지금 이사를 오시긴 했는데 이 동네보단 저쪽 동네가 더 좋다더라. 이 말을 흘려넘길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회사 생활할 때는 상관없어요. 개사 일주 분들이 조직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 전혀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세상살이를 좀 유리하게 영리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 화정제가 이렇게 폭발하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 글자가 튼튼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도 늘어나고 승진도 하실 수가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실 텐데 그 과정은 인사형이 걸렸기 때문에 좀 화에너지가 이렇게 폭발하는 상황이라서 재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럽고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금수가 이렇게 많을 경우에 그런데 가을과 겨울 글자가 약한 상황일 때는 반전이 있어요. 그때는 아팠던 부위가 다시 아파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결과가 쉬운치 못하거나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대립되는 운들이 좀 많이 보여요. 주의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욕심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나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이 부분 때문에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사건, 사고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화에너지가 폭발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나의 힘을 더 쏟게 만드는 것이 바로 봄 글자와 여름 글자인데 그게 많은 상황에서 더 이렇게 인사형으로 불의 에너지가 더 증폭이 되면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게 금수의 에너지가 약한 상황에서는 이분들만 조심하시면 되시고 금수가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이민연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하직원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의 아이디어나 지혜로운 자격증 취득이 승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내 아이가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의지가 되고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성분들은 인사형의 과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개미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옆에 작게 그리고요. 개미는 개미를 월로 두고 계신 분 혹은 미월에 태어난 개수일관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5, 미의 미이기 때문에 6월 초부터 7월 초에 해당하는 이 계절 글자입니다. 이 미토 자체는 평관을 현재 지금 깔고 있고요. 임무지 환경에 개수가 놓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식상이 해당하는 모거의 창고입니다. 식상고를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자기 일지에 이분들이 원래 어떤 분들이시냐면 정말 자잘한 거 섬세한 분들이세요. 이 평관을 깔고 계시기 때문에 섬세하시고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잘 지내시는 아주 부드러운 분들이신데 너무 자잘한 섬세함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실수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 일에 크게 오지랖을 또 부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하다는 거 그게 개미의 특성입니다. 이분들도 지장관을 보시게 되면 정화 편제 을목 식신 기토 편관 이렇게 깔고 있고요. 이제 2022년도를 맞아서 이민년이 들어와서 임수도 겁제였지만 정화라고 하는 이 재성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웅동을 합니다. 무슨 웅동을 하냐 모기웅동을 해요. 상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지웅동은 또 어떻게 되느냐 청관에서 웅동도 있었지만 지지에서 힘을 또 탄력을 받아요. 이거 자체 인목도 상관입니다. 이 상관 속에 무토, 병화, 감목을 이렇게 이 정제와 상관의 웅동을 또 가지고 웅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암압을 하는 인자가 있어요. 즉, 앞에 미토 속에 기토 편관과 인 속에 감목 상관이 갑기압으로 암압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인미가 만났기 때문에 모기, 이 상관이 편관을 이렇게 목국토로 편관을 붕괴를 시켜요. 즉, 부하직원으로 인해서 내가 회사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또 볼 수가 있는 게 이 사주 원곡에 만약에 말띠 글자인 오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 오가 호랑이 애가 들어오면서 인 오가 서로 만나서 재웅동을 하게 돼요. 재성웅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로 몰리기보다는 부하직원에게 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을과 겨울 글자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상관의 에너지의 혜택을 많이 받아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버릴 수도 있고 아이디어 상품을 내어놔서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는다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 글자가 적은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제 계유를 볼게요. 이 계유는 편인을 깔고 있어요. 역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편인을 깔고 있고 계수가 병지에 이렇게 놓이는 상황이고요. 신금 이 편인을 가지고 있죠. 지장관으로 이분들도 이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계유는 저도 이제 생시 자체가 계유신데요. 이 기둥이 계유월이거나 양력으로는 9월달이에요. 9월초 9월초에서 10월초에 해당하는 계절 글자거든요. 6월에 태어난 계수일관 분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아침 점심 저녁 그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날씨나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상처도 잘 받아요. 이분들 계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처 잘 받고 남자애도 상관없습니다. 섬세하고요. 아까 개미보다 더 섬세할 수 있어요. 유우라는 이 글자 자체가 입을 듯해요. 입을 듯하고 듣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 말을 하는 것도 강해요. 그만큼 일도 잘하시고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 계유답게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는 성향답게 추진을 하라고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계유만큼 일을 잘하시는 분들 참 없죠.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도와주고 싶죠. 이 계유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주변에서 많이들 호감을 가져요. 해주고 싶고 신뢰감도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2022년도를 맞이했을 때 이 겁제로 들어온 임수는 임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화를 만나서 재성을 만나서 상관인 모기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호랑이도 이 자체가 상관 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토 병화 감목 중에서 이 병화 정제가 여기는 편인과 암압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글자에 지금 깔고 앉아있는 이 편인이 호랑이 해를 만나서 상하게 돼요. 유우가 이 편인이 상해요. 편인이 상한다는 뜻은 나의 보호처 의지처가 손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 밑에서 계속 본가에서 지내고 있던 나이가 찬 자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운세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부모님께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뜻이에요. 싫어도 집을 떠나셔야 되는 거고 독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조직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자기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겁이 나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거나 겁이 나서 독립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암압을 한다는 것은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가을 기운과 겨울 기운이 약한 흐름이라면 큰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하는 해로서 올해로는 삼지 마시고요. 큰 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가을과 겨울 기운이 강한 상태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승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크게 이제 자신의 기회가 늘어나서 돈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건강도 크게 좋아지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해를 보겠습니다. 개해도 사람과 관심이 필요한 기둥인데요. 마찬가지로 개해를 월로 쓰거나 아니면 해월에 태어난 개수일관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렸고요. 이 해월은 언제부터 들어오냐면 양력으로 11월 초에서 시작해서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계절 글자입니다. 자 겁제를 깔고 있죠. 그런데 겁제를 깔고 있는데 병지 환경의 개수가 노인 부분이라 머리가 참 좋으신 분들이고 무토 그리고 감목 임수를 지장관으로 깔고 있죠. 겁제가 지장관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분들은 우선 제가 사람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묻혀있거나 사장되면 절대 안 돼요. 이분들 참 누구보다도 일 잘하시고 또 그만큼 기다 아니다가 분명하신 분들이세요. 집에서는 막 늘어지게 머리도 산발에 입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게으르게 보이더라도 회사에 일단 출근만 하시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시는 반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세요. 개의 일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개의 월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2022년도 이제 2022년도가 왔습니다. 청관에는 겁제지만 겁제 역할을 못하고 정화를 끌어당겨서 청관운동이 목으로 바뀝니다. 즉 상관운동을 하게 되고 지지 자체도 상관운동을 하게 되는데 해가 겨울 글자가 자기가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봄의 글자 봄을 열어주는 글자인 인우술 운동을 하는 인을 만나게 되어서 이 해가 드디어 인으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지장간의 운동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무토 병화 그리고 감목을 이렇게 인이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겉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서로 반기는 형태이겠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속은 이렇게 서로 계절 글자로서 겨울에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을과 겨울 글자가 약한 상황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우선은 악화될 수가 있고요. 또는 내 아랫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과 겨울 글자가 튼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승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동업자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생깁니다. 자산 자체가 굉장히 증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증가하고요. 두 자리였다가 세 자리로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을 겨울 글자가 약한 분들은 계속 건강이나 이런 것들 주변의 상황 변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식상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봄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만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3년이 봄이고 3년이 여름입니다. 이 3년 총 6년을 기다려오신 분들께는 아주 아주 반가운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첫 스타트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6가지 일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임수회에서 개수분들도 불리한 것보다는 유리한 것이 더 많고 고생은 되시겠지만 결과는 참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개수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